제4회 BBS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 BBS 불교 방송에서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를 HD급 동영상으로 제작해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친 당선자계는 총 상금 1,300만 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총 5개 부문 상위 수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BS 불교 방송 홈페이지나 02-705-53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